네, 안녕하세요. 한겸 에듀센터 대표 조한경입니다. 저는 성장과 변화를 이끄는 길잡이라는 교육적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많은 임직원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생각과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너무나 즐거워서요. 하다 보니 제가 어느덧 15년 이상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한겸 에듀센터 대표로 있고요. 한국코치협회 KPC 코치, 그 다음에 숭실대 커리어 학습 코칭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저도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긴 한데요. 하다 보니까 정말로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없을까. 흔히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죽기 전에 변한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진짜로 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조금 알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사람은 변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좋은 감정도 가질 수 있고 생각도 가질 수 있고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목격했을 때 그 희열 그리고 뭔가 뿌듯함 그리고 상용감 같은 게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껴봐서 그런지 앞으로도 더 많이 그런 걸 느끼고 싶고 앞으로도 강사로 더 많이 좀 성장하고 계속 하고 싶다라는 걸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취업이 요새 굉장히 힘들잖아요.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짧게는 뭐 1년에서 몇 년이 걸리기까지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길고 아주 고난한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 취업을 하고 나면 주변에서 아 축하한다 잘했다 라는 말을 건넵니다.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면접에 합격했다는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가장 기쁘지만 막상 입사를 해서 짧게는 일출부터 시작해서 그 초기 100일까지는 적응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덮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환경과 일과 사람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변화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뭐 연봉이나 직무나 그 다음에 뭐 근무 조건 다양한 조건을 다 이렇게 고려를 해가지고 입사를 결정한 회사인데 막상 들어가 보니 인간관계 때문에 다시 퇴사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곳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친밀해지는 거 그리고 관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 뭐 부담감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들이 생겨가지고 휴대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하는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또 문제다. 적응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응하기 위한 비법들을 좀 배우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11인의 HR 실무자가 모여서 그 디테일한 노하우들을 담은 책을 온보딩이라는 책으로 한 번으로 담아내게 됐습니다. 적응하는 데는 사람마다 좀 편차는 있기는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3개월에서 100일까지는 적응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첫 100일을 굉장히 축하합니다. 그래서 100일 잔치라는 걸 하잖아요. 그 이유가 예전부터 아이가 태어났을 때 100일이 지나야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이의 100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적응하는 과정이 첫 100일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평균적으로 100일 정도 걸리지 않나 그리고 저의 경우에도 여러 번 인식을 했었는데요. 100일 정도가 큰 고비였다. 그걸 잘 넘기고 나면 적응을 잘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첫 출근을 한다 그러면 설레임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양가 감정이 복합적으로 막 일어나거든요. 그 이유는 새로운 곳에 가서 어떠한 인생과 미래가 펼쳐질지 기대감도 있지만 내가 과연 그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싶으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인터넷에 검색하는 게 출근 전에 뭘 준비해야 하는가 검색을 해봅니다. 그 검색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치약과 칫솔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슬리퍼, 핸드폰 충전기, 텀블러, 필기구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혹시 치약 칫솔이 왜 첫 번째로 나왔는지 알고 계실까요? 대부분 이렇게 점심 먹고 입이 좀 청결하고 구강의 위생을 생각해서 이렇게 챙긴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첫날부터 입냄새로 이미지 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한테 좀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아주 당연한 것이거든요. 청결한 사람이라는 이미지, 필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조금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사실 제가 여러 번의 이직의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은 그런 준비물도 보이는 것에 대한 준비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출근 3일 전부터 대인관계 면역력을 내가 스스로 좀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인관계 면역력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과 가장 빠르게 친밀해지고 관계를 형성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잘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면 많은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상대는 공격한다고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신규 입사자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나한테 기대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요. 그 다음에 터스테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공격이 조금 내가 좀 받거든요. 그럴 때 내가 그것에 좀 흔들리지 않고 나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대인관계 면역력이 참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대인관계 면역력에는 저희가 책에도 적어 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긍정, 인정, 면역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 변환 면역력이고 세 번째는 꿀사과 아웃라이어 면역력이라고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긍정, 인정, 면역력은 처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일적인 부분에서 어떤 불만이 생기거나 불평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순간에 그 상황이나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잘 해내고 내 능력을 입증할 수 있을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역력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장 변환 면역력은요. 그 순간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도모해보는 면역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꿀사가 아웃라이어 면역력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막상 나는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곳에 갔는데 갔더니 기존 구성원들이 생각보다 얼굴이 되게 어둡고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회사에 대한 불만이나 업무적인 불만들이 가득 차가지고요. 나를 처음 봤는데 그것들을 나한테 막 툭툭툭툭툭투를 내는 거죠. 눈빛, 표정, 자세, 손짓, 발짓으로. 그러면 그런 모습이나 분위기를 딱 감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차 여기 입사 잘못한 것 같다. 아우 빨리 발 빼야 되나? 막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나 그런 것들에 말려가지고 잘못 들어왔다. 빨리 발 빼자. 이런 생각보다는 어느 곳에서나 부정적인 사람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냥 단지 조금 빨리 만났을 뿐이다. 그것에 말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인과계 면역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책에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